자 그럼 지금부터 블링블링 데뷔 앨범 GGB 본격적인 쇼케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링블링 멤버들 오늘의 주인공이죠.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블링블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링블링의 청순 매력 나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링블링의 긍정 에너지 리더 차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링블링의 귀요미 막내 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링블링의 걸크러쉬 퍼포먼스 담당 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링블링의 시크한 매력 아야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링블링의 파워 메인 보컬 최지은입니다. 네 블링블링의 개인 인사까지 하며 이렇게 인사의 첫 시작을 열어봤습니다. 자 시작 전에 정말 진심으로 데뷔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분이 난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되는 블링블링의 데뷔 앨범 지지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블링블링에게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일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블링블링 여러분들 기분이 어떤지 한마디 좀 해주시죠. 기분이 어때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쇼케이스 무대를 서 있는데도 저는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나고 굉장히 지금 떨리는 것 같아요. 실감이 안나고 떨린다. 네.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속 시원합니다. 속 시원하다? 네. 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많이 떨릴 것 같은데 잠을 좀 잘 잤어요. 걱정이 되네. 아니요 진짜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쵸 설레고 떨려서 잠도 못 잤죠. 근데 이렇게 정말 떨리는 날 누구의 응원이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네 아무래도 부모님의 응원이 가장 떠오릅니다. 아 부모님의 응원이 떠오른다. 또 혹시 있어요? 저희 회사 분들께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딱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응원을 받은 만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명 블링블링 어떤 의미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블링블링이라는 단어가 보석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반짝반짝 빛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블링블링도 에너지틱하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멋진 아이돌 그룹이 되어 최고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최고가 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링블링만의 매력, 키워드 뭐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블링블링을 소개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걸까 생각해보다가 저를 포함한 여섯 멤버 모두 활동적이고 활발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적인 에너지 넘치는 그런 뜻을 담은 의미가 어떨까 해서 액티브와 생기 넘치는 블링블링을 합해 액티블링이라는 키워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대 위에서 액티블링하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요. 우리 쇼케이스 전에 미리 노래를 들어봤어요. 근데 타이틀곡은 물론이고요. 수록곡까지 정말 대박이던데 중독성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데뷔 앨범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데뷔 앨범 지지비의 타이틀곡 지지비와 수록곡 너나랑 놀래는 정말 한국어와 일본어 둘 다 모두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준비하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곡들을 써주셨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메이저 나인의 피디님이신 베테랑과 MIP 피디님들께서 정말 고심 끝에 앨범에 수록해 주셨습니다. 저희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말 좋은 곡이잖아요. 데뷔 앨범 지지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타이틀곡인 지지비는 우선 저희 6명을 뜻하는 걸스와 성장해 나가겠다는 그로우 도전해 나가겠다는 브레이브를 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이 보컬의 명가로 알려진 메이저 나인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1호 걸그룹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바이브와 벤 등 쟁쟁한 프로듀서의 선배님들이 메이저 나인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블링블링에게 어떤 조언이나 이야기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나요? 네. 저희 벤 선배님께서는 저희에게 춤, 노래뿐만 아니라 평소 태도 등이랑 평소의 태도랑 팁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꼼꼼히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이브 유재현, 인민수 PD님께서는 저희 연습생 때부터 평가도 직접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뷔 준비할 때는 앨범 작업까지 직접 디렉팅 해주셨습니다. 이야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줬군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데뷔을 보고 너무 축하해야 할 소식이 있는데 일본에서 동시 데뷔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저도 지금 딱 들었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소식 듣자마자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혹시 그럼 향후 일본 활동도 계획이 있으신가도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데뷔 일정이 공개되고 나서 해외 각국에서 많은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진짜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어요. 저희 블링블링 멤버들이 한국인 멤버도 있고 일본인 멤버도 있다 보니 의미있게 한국과 일본 동시 데뷔가 빠르게 결정되는 것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의 이제 지지비 앨범 활동을 무사히 잘 마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무사히 마치는 것이 우선이고요. 해외 활동도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자 마른 그리고 아야미는 타국에서 데뷔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적응이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표정을 보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혹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한국 생활하면서 많이 적응은 했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일본에서 오디션 보고 바로 한국에 와서 데뷔를 위해 열심히 연습해왔는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가 잘못돼서 많이 외로웠어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외로웠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려웠던 것 치고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우리 멤버 중에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저희보다 마린이랑 아야미가 한국어를 더 능숙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린 씨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마린이도?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어를 하나도 몰라서 정말 외로웠는데 지금은 멤버들이랑 얘기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표정까지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번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성과가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고요. 목표 달성 시에 팬들을 위한 공약을 하나 건다면 우선 얻고 싶은 성과는 우리 지지비 활동이 끝날 때쯤에 많은 분들이 블링블링과 지지비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약은 지지비 뮤비가 500만 뷰를 달성하게 된다면 지지비 스페셜 안무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5분간 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네. 기다릴 거예요. 늦어지면 안 돼요. 네. 바로 바로.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노래 이럴 때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정말 들으면 찰떡이에요. 한마디 하시죠. 저희 노래는 일단 신이 엄청 나고 싶을 때 그리고 요즘엔 밖에서 운동 같은 것도 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할 때 굉장히 저희 노래를 들으면 신나게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나고 싶을 때 들어라. 네. 또 있어요 혹시? 아니요. 이거는 무조건 신나고 싶을 때 들어야 됩니다. 텐션을 올릴 거면 우리 노래를 무조건 들어라. 무조건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만 너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블링블링의 데뷔 쇼케이스가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기자님들께 질문을 요청드려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 보컬 명가 메이저 나인에서 데뷔하는 첫 걸그룹이기에 걸그룹이기에 자부심과 부담감이 동시에 들 것 같다. 준비기간이 4년에 이르는 만큼 데뷔도 매우 간절했을 것 같은데요. 소감은 어떤지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보컬의 명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소속사에서 데뷔하는 강점이 따로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우리 엑스포츠 뉴스 김미지 기자님과 노커뉴스 김수정 기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저희 음원이 저희가 자주 듣는 음원 사이트에 나온다는 것도 아직 믿기지도 않고요. 저희가 방송에 나온다는 것도 너무 믿기지 않고 지금 엄청 설레는 것 같아요. 지금 쇼케이스를 하는 것도 정말 믿기지도 않고 끝나면 이제서야 아 진짜 데뷔를 했구나 라고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렌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강점? 강점입니다. 강점은 퍼포먼스 외에 저희가 이제 다른 음악을 표현할 때도 좀 더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이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점 좋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K-POP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4세대 걸그룹으로 블링블링이 가진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문화일고 안진영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차별점은요. 액티블링이라는 키워드가 저희 블링블링을 소개할 수 있는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는 차별점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대 위에서나 무대 아래 평소의 모습도 활동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자유분방하게 액티블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저희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블링블링이 이번 데뷔 앨범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아이덴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블링블링이 앞으로 보여주고 싶은 음악과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어주셨는데요. 비하인드 윤석진 기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프로듀서님들께서 이제 저희와 맞지 않는 유행을 따른 음악을 하기보다는 저희 블링블링이 좋아하는 개성이나 저희의 퍼포먼스, 보컬 등을 저희가 좀 더 자유롭게 보여드리는 것을 앨범에 담아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자연스럽게 무대 위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을 보여드리는 게 이번 앨범에서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저희 블링블링은 앞으로 여러 나라 팬분들에게 조금 더 큰 무대로 만날 수 있게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해보겠습니다. 네, 그 목표 기대가 됩니다. 자, 또 다음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다. 메이저나인트 처음 선보이는 걸그룹이라 굉장히 기대가 크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연습량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데뷔를 준비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각오로 활동을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데뷔만 생각하면서 계속 계속 연습해왔어요. 그래서 힘든 것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링블링의 무대마다 저희들만의 컬러를 잘 보여드릴 수 있게 후회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디스패치 박혜진 기자님께서 정말 소중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데뷔하는 오늘 17일 전후로 두 팀의 걸그룹이 함께 데뷔했습니다. 이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 위해 블링블링은 어떠한 차별점을 내세우고자 하는지 궁금하다고 우리 민중의 소리 허지영 기자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는 일단 같이 데뷔한 친구 그룹이 생겨서 정말 정말 매우 기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블링블링은 이제 팬분들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앞으로 계획을 특별한 활동들을 이뤄갈 테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데뷔 활동을 하면서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나요? 그리고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룹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우리 스타뉴스 이정호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롤모델은 블랙핑크 선배님이신데요. 롤모델이자 저희가 정말 팬이에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나 음악적으로 프로다운 모습과 표정으로 표현해내는 감정들 그리고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컬러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블링블링도 무대 위에서 멋있다라는 소식어를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벌써 들었습니다. 자, 타이딩곡 GGB를 처음 듣고 감상이 어땠나요? 이 곡 매력을 꼽는다면 그리고 블링블링에 맞게 멤버들 모두 자신이 가장 블링블링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노코뉴스 김수정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해주신다면 우선 처음 가이드곡을 듣고 좀 멍했던 것 같아요. 멍했다. 아, 이게 이제 우리 데뷔곡이구나 이런 느낌이 강했고요. 그리고 GGB에서 지켜봐야 될 점은 이제 동선이 빠르게 바뀌면서 멤버 각각 개개인만의 퍼포먼스가 눈에 띄는 것이 포인트인 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각자 블링블링한 점은 저희 왼쪽 사람들을 말해줘도 될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먼저 할까요? 나린이부터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저희 리더 주연 언니는요. 무한한 긍정 에너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노력파 정말 언니의 그런 블링블링한 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빨개지네요. 네, 부끄러워요. 네, 계속해서 다음 네, 제 왼쪽에 있는 막내 유빈이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새침한 것 같지만 안으로는 굉장히 쿨하고 알고 보면 귀염귀염한 게 유빈이의 블링블링한 매력입니다. 네. 네, 마린 언니는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카리스마가 진짜 블링블링합니다. 카리스마가 블링블링하다. 아야미는요. 타고난 금손? 금손이 블링블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금손? 손재주 같은 손재주가 뛰어나는구나. 네, 그림도 잘 그리고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메인 포칼 지은이는 모든 노래 모든 노래를 지은이 스타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블링블링한 모든 스타일을 우리 지은이 스타일로 맞게 노래를 부른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칭찬이네요. 저희 나린이는 러블리함이 블링블링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 러블리하죠? 나린이 평소에도 항상 언제나 지금도 지금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아주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러블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블링블링의 데뷔 앨범 지지비 쇼케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링블링의 신곡 지지비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블링블링 이번 데뷔 앨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블링블링이었습니다. 저는 블링블링의 신곡 지지비가 4,5-3 because of the 네, 저희 블링블링에 1,4-4 because of the 4,5-3 because of the 1,4-3 because of the AND 4,5-3 because of the 1,5-4 because of the 2,5-4 because of the